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또 한 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아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2시 여러분들과 황주명 베스트 스타게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공매도가 5월 3일,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 고심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걱정과 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오늘 또 여러분들의 어려움, 극복하실 수 있는, 해안을 좀 드릴 수 있는 과정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전화는 023772-0263번, 문자는 샵3772, 그리고 이데일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신데요. 일단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과 비중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023772-0263번, 문자 샵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제가 교재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들 또 오늘 상담 받다가 어렵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요. 지금 하단 보이시죠? 하단 보시게 되면은 헤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문자 33772로 보내주시면 또 정보에 대해서 또 다양하게 시장을 이기는 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워낙 좀 복잡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하면 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에게 또 힘을 드리라고 또 교재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또 교재에는 딱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쉽게 풀어둔 용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차트 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힘드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원칙과 원리 또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에 또 전문가 사칭하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 각별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 필요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건강도 많이 주의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그러면 어떻게 좀 마감됐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보고 또 이야기들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이번 주 시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보게 되면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가 우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고 보시게 되면 4월 28일, 29일, 30일 다 지금 외국인 매도가 압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쪽에 매도가 있는데 연기금이 그나마 다소 좀 축소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가 앞장서면서 시장이 다시 3,15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흐름과 함께 이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푸드옵션입니다. 푸드옵션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실 4월 23일 날 반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다시 4월 30일 날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은 반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전자 또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 대량 매도까지도 좀 지속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공매도죠. 다음 주 월요일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주가 지수 박스권을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합니다. 3,161.06 그리고 3,223.05포인트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큰 종목들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큰 종목들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좀 작은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예전과는 종목 타이틀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제가 금요일자야 약세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움직였던 부분은 확진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움직였고요. 슈마시스, 넵지노믹스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어제도 마찬가지죠. 지수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다시 빠지긴 했지만 실적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강세 흐름이 아직은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로나 관련된 종목이죠. 포스코강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아재강, 세아베스틸 등 포스코로나 좀 덜어났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번 주에 좀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예전에 말했던 트렌드 종목 IT가 왔습니다. 전기차 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에 대한 강세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평가조 종목 중에는 라이온 캠텍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라이온 캠텍이 전일자 4월 29일에 한 24%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좀 약세 흐름이 바뀌었지만 이번 주에 딱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약간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도 좀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 대비에 그래도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진단키트, 철강, 그다음에 저평가조 이런 식으로 또 소외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소외조에 대한 기대치들을 좀 보시고 접근하신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주, 철강주, 저평가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접근 전략 가져보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내 종목도 위험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장사는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항상 위기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회를 또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기 보시게 되면 지금 하단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지금 전화는요. 023772에 0263번이 있고요. 문자는 샵 377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신데 전화와 문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화하기 부끄러우신 분들은 문자로 두셔도 됩니다. 종목명 매수과 비중 세 가지 꼭 포함하셔서 문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SFA 반도체. SFA 반도체고요. 8,750원에 10%요. 8,750원에 10%고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반도체 업황이 좋다고 들어가긴 하는데 보니까 이게 또 공매도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 때문에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SFA 반도체가 좀 아쉬운 부분은 타 종목에 비해서 많이 가지도 못하는데 공매도랑 관련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좀 그러실 것 같고 최대주는 SFA입니다.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실적도 좀 나오는 종목이고요. 전제에 크게 부담 있는 종목의 위치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공매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갑자기 금융투자 소매수 포지션이 들어오면서 하방을 조금 막으려고 하는 의도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150이다 보니까 공매도에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시장 대비 작년도 3월에 3,700원, 4,000원이었다가 3배밖에 상승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반등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타 종목에 비해서 공매도 메리트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 8,660원이 75% 구간, 7,020원이 50% 구간인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비해서 반도체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7,200원 정도 자리가 아마 지지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중이 작으니까 오히려 공매도를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려온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물량에서 만약에 올라가면 본전에서 매도하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방이 닫힙니다. 상방이 닫히기 때문에 8,750원에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한 6,400원 내려오면 10% 더 담으셔서 평단을 낮추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00원 밑으로는 오히려 10%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고요. 본전으로 올라오시면 그냥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는 한데요. 오히려 이런 기회로 활용하시면 또 좋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그런 전략들 우리가 항상 참고하시는 것도 좋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오리온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오리온. 네, 매수가는 12만 500원이고요. 매수가 12만 500원. 네, 비중은 20% 가지고 있어요. 비중 20%. 오리온을 뭐 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이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그래도 실적이 꾸준하고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요새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좀 같이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아서요. 오리온의 대표적인 제품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꼬북칭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꼬북칭, 그죠. 초코파이. 네, 초코파이도 있고요. 오늘도 제가 뉴스를 하나 보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맨시티라는 축구 구단이 있습니다. 맨시스터 축구 구단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오리온 초코파이 진짜 실수 없이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해외분들이 굉장히 초코파이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코파이 매출은 꾸준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에 한류 열풍이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한류 열풍에는 또 윤혀정 씨가 오스카 상도 탔고요. 오스카 조유상도 탔는데 지금 음식 한류 열풍은 언제나 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또 먹방 유튜브라든지 먹방 음식들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볼 때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공매도에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음식료는 경기방어주거든요. 경기방어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지금 바닥에서 7만 5천 9백 원이니까 지금 두 배 간다 하더라도 한 15만 원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5만 원까지는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은 걸리지만 1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나중에 손절라인 본다고 하면 9만 5천 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15만 원에서 좀 여유롭게 매도하실 수 있는 과정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매도할 때는 한 번에 나오는 게 나을까요? 좀 분할로 나오는 게 나을까요? 일단 한 번에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이 자리만 가면 이상하게 저항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어차피 이 종목은 아무리 워낙 시총이 높다 보니까 한 10억을 매도한다 하더라도 매도가 다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15만 원에 과감하게 또 매도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셨다시피 종목 좋으니까요. 또 내려오면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종목 계속해서 좀 종목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다양한 종목들 왠지 오늘은 이슈되고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현대의 위하요. 현대의 위하. 왜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5%에 7만... 8만... 7만 9천 원에 샀어요. 7만 9천 원. 현대의 위하... 7만 9천 원에? 네. 말씀하십시오. 25% 비중 25%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어떻게 있으십니까? 그냥 그게 잘 옳는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갔어요. 생각도 없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그랬더니 계속 내려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네요. 현대의 위하. 사실 현대의 위하의 최대 주주는 현대자동차잖아요. 그렇죠? 현대자동차와 맞물려 있는 기업이 현대자동차가 지분 23%를 갖고 있고요. 기아자동차가 13.44% 정의선 신문상씨가 들고 있어서 최대 주주가 40% 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당연히 현대제품은 다 어디로 갈까요? 현대위하로 가겠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현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 자동차 사이클과 또 맞물려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품사업 하고 있습니다. 엔진이라든지 등속포인트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수소차 관련해서도 현대위하가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 사이클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5년부터 유럽은 자동차가 다 내연기관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년부터 30년까지 내연기관은 모두 다 없어질 거고요. 대한민국은 2040년에 없어집니다. 전 세계가 거의 다 없어질 과정은 2050년 보고 있고 30년 안에 모든 자동차 사이클은 다 전기차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자동차는 한 번 더 슈퍼사이클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줄어드냐 늘으냐가 결국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인데 주식은 아무리 많이 빠져도 또 내용이 붙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대해볼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공매도에 연관돼 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건데 이 종목도 하단은 슬슬 잡힐 것 같아요. 6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가 하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방이 멈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 하방이 닫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7만 9천 원 매수하셨었는데 일단은 이번에 올라오면 정리를 하세요 한 번. 왜냐하면 코스피 200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사실 때는 6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재매수는 6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7만 9천 원에 매도하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얼마를 갈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는 다시 전구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만 지금 전략에서는 올라왔을 때 전량 정리 그런데 공매도 영향은 다른 종목보다 덜 받을 거다. 오히려 이 종목은 어느 정도 하방치고 다시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다시 올라오게 되면 7만 9천 원 전량 매도 의견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공매도 시즌이다 보니까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전략을 복잡하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이런 포인트, 여기 선절라인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청자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용 매수값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GS건설이 10%요. 4만 5천 원에. GS건설이고 비중 10%고 4만 5천 원. 네, 4만 5천 원. 네, 네. GS건설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주택 경기도 좋아지고 건설 경기도 좋아지고 내년에 대선도 있다 해서 쭉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갔습니다. GS건설은 건설주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아시죠? 네, 타픽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네, 타픽이죠. 매출이 한 10조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10조 정도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나올 때는 1조, 못 나올 때는 7천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굉장히 단단한 회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설사의 일반적인 특징은 부채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좀 높다는 부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갔죠?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 이후에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4,650원이거든요, 현재 주가가. 그런데 4배 올라가면 5만 6천 원.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은 한 템포는 다 왔다라고 봐요. 한 템포는 다 왔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공매도가 열리거든요. 공매도 관련 주기 때문에 저는 4만 5천 원이 손실이 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종목 교체 예정은 좀 드릴 것 같아요. 종목이 나쁘진 않습니다. 종목은 충분히 좋은데 나중에 싸게 사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매도하셨다가 3만 5천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 여기가 3배 구간이 4만 원 구간인데 제가 볼 때는 쭉 한 번은 내려올 수 있는 노직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은행주, 해운주, 건설주거든요. 그런데 공매도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이라는 기관이 최근에 갑자기 매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샀었는데 갑자기 금요일날 터닝포인트가 나왔으니까 이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데 이 물량이 외국인은 급한 물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 분들처럼 지금 당장 가야 된다, 이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있다가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교체하시고 나중에 싸게 사시는 전략이 더 유의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가격에서 교체를 해요? 네, 종목 교체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날? 네네네. 네, 성공 투자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는 항상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기본적인 노직에 대한 부분이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동부건설이고요. 네. 매수과는 13,400원에 50% 보유하고 있습니다. 13,400원에 50%. 네, 네. 선생님, 시청자님, 접근하셔야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글쎄, 일단은 바닥주기도 하고 건설주가 조금 내년 대선이랑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장기로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장기로 지금 생각을 다시 바꿨거든요. 그래갖고 추위가 어떻게든지 궁금해서 한번 전화 드렸네요. 사실 이제 건설주, 부동산 정책이죠. 결국 우리가 다시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면 건드는 카드가 두 가지입니다. 항상 부동산 정책과 그다음에 이제 육아나, 노인 정책이거든요. 정책 이슈로 관련해서 이제 건설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지금 521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네, 네.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이제 점핑업은 했어요, 500억 단위로. 500억 단위로 점핑업을 했고. 그럼 500억 곱하기 만약에 한 5배 하게 되면 2,500억, 10배 하게 되면 5천억 정도 되는데 건설주는 좀 야박하게 계산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전제 시총이 2,900억이니까 지금 영업이익 곱하기 6배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6배와 10배 사이면 8배 정도 구간이라고 보면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한 4천억까지는 가치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를 타게 되면. 그럼 4천억 가치라고 하면 지금이 30%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적정 가치로 계산했을 때는 3,900원도 더하면 약 4천원도 하면 1만 6천원, 800원. 그러니까 1만 6천원 선까지는 적정 가치라고 봐요, 이 종목은. 그런데 이 종목을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건 이제 거래소이긴 한데 소용주다 보니까 공매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건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적정 가치는 이제 1만 6천원 정도, 그러니까 길게 보셨을 때 1만 6천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녹록치는 않아요, 시장 자체가 이런 종목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좀 리스크 관리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손절 라인을 12,000원 제시는 드리겠는데 어제 조금 특이 케이스가 아래 꼬리가 좀 잡혔습니다. 아래 꼬리가 좀 잡히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좀 있어가지고 좀 더 보시고 1만 6천원, 그러니까 전고 자리를 저는 장기적으로 돌파한다. 그래서 1만 6천원 말씀드리고 내가 그냥 한번 이번에 올라올 때 정리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간이면, 그런 구간이면 선생님 1만 3천 2백 원이 될 것 같아요, 1만 3천 2백 원. 그러니까 400원이 되면 거기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처럼 그 자리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2백 원 때문에 또 못 팔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만 3천 2백 원의 스윙 트레이딩, 그다음에 1만 6천 원의 중기 트레이딩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계속해서 시청자님들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총원산업이고요. 총? 총원산업이요. 아, 총원산업이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기 1만 3천 3백 50원인데요. 네. 20%요. 아, 일단 수익 중이시네요. 예, 예. 근데 이번 주에 계속 다 빠져가지고 실적도 뭐 어저께 보니까 괜찮고 나왔는데 뭐 계속 뭐 4일째 이상 빠지고 있어가지고 왜 그러는지 그리고 저기 공매도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 좀 한번 궁금해서요. 네, 사실 이 종목은 공매도랑은 관련이 별로 없는 종목입니다. 거래소 화학주 중에 소형주인데 이제 매출액이 한 8천억 정도 나오고 있고 영업이 잘 나오고 있죠. 잘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화학주가 또 대세잖아요, 그렇죠? 화학주가 대세인다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총원산업 같은 경우는 화학제품을 통해가지고 PVC 안정제라든지 폴리오레이터라든지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금 폴리머 안정제 같은 경우 수제 관련해서는 2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업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에 좋은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이 거의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개인 투자자분 중에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매수를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포트에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좀 차이 실현하려고 하는 물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식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종목 자체는 워낙 좋습니다. 워낙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화학죽 사이클에서는 한 번 정도는 매도하셨다가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 있잖아요. 어제 21선 아래 꼬리 그래도 기가 막히게 잡고 올라갔잖아요. 손절 라인은 잡고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아래 꼬리를 깨게 되면 손절하셨다가 다시 밑에서 압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보겠다고 하면 저는 시총 한 8천억까지 가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뭐 한 장기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3만 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3만 원 이상부터는 이게 어쨌든 이것도 그런 고평가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3만 원 정도면 지금 여러 가지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감안했을 때 무리수는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1조가기에는 아직 펀더멘터리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50% 정도 한 7천억에서 8천억 사이 정도까지 로직 말씀드리니까요. 장기적으로는 3만 원,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은 2만 5백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이제 종목이 워낙 지금은 시장 상황에 대한 변수가 많다 보니까 저도 다양하게 상담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하단에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하단에 QR코드라든지 그다음에 샵 3772로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문의는요. 023772에 0263번 문자 샵 3772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진원생명과학 2만원의 20%요. 매수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2만원. 2만원이요? 네, 비중 20%고 진원생명과학 들어가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코로나 백신 관련지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아,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요즘에 오늘도 그렇지만 코로나 갑자기 또 이제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뭐 게임 투자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코스프레이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다양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원생명과학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이렇게 보여도 거래소 중형주입니다. 거래소 중형주인데. 시총이 지금 한 8천억 정도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대응 전략은 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최대 주주는 지분 물량이 많이 없고요. 지금 자본이 985억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한 185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적자는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직 턴유라운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접근이 어려운 종목입니다. 주가는 지금 규적 반등은 나왔다고 보고는 있는데 유상증자 이후에 오히려 지금 자금이 모이면서 주가가 끌어올렸다는 부분은 무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쉬울 수급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슈가 나왔을 때 한 19,000원 정도에서는 끊어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9,000원 제시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62선 이탈인데 좀 폭이 큽니다. 62선이기 때문에 손절 폭이 좀 크다라는 부분. 그래서 14,200원, 밴드 구간으로 하단은 14,200원 이탈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제시를 드리겠는데 제가 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고 그러냐면 지금 공매도가 항상 대한민국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먼저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인데 이쪽이 약하게 가다 보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조금 더 리스크 관리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6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9,000원까지 가는 기간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코로나 이슈 때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정 시점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5월 달 안에 한 번 정도는 코로나 이슈로 마지막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네. 네, 잘 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가 가치평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참고사항으로 제약바이오 너무 많이 비중을 담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용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삼성전자 8만 2,900원의 50%입니다. 8만 2,900원의 비중 50%. 삼성전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글쎄, 지금 가지고 있는 지가 한 제법 오래됩니다. 됐는데 처음에는 9만 원 때 올라섰을 때 그때 8만 8천 원인가 9천 원에서 비중을 좀 줄여, 가격을 좀 내리려고, 가격을 좀 비중을 좀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50%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는 두 가지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주죠. 그리고 워낙 전 세계가 최고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면한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삼성전자는 공매도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총이 500조. 제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시총 500조에서 녹록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부분이 기대감이 항상 크죠.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압박감, 이런 종목이 좀 압박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런데 회사는 되게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대기폐보다 엄청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 부분의 리스크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죠. 지금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상속세 문제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가기에는 국면상으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런데 다행인 부분은 오히려 금요일자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강했죠. 그 부분은 자꾸 하방을 닫으려고 하는 노력은 있습니다. 하방을 닫는다는 거는 자꾸 덜 빠지게 하려고 하는 힘은 있으니까 좀 닫히는 모습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총이 이게 500조의 제가 흐름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480조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접근하는 부분은 어떠실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하방이 열리게 되면 7만 5천 원에서 9천 원 사이까지는 열릴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판단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직은 500조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박스권에 갇혀버렸습니다. 박스권에 갇혔다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한 3% 올라가면 지금 또 500조가 되니까 8만 5천 원에서 제 생각에 7만 5천 원 박스권에 갇힌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만약에 내가 못 파시겠다 이런 관점이시면 8만 2천 9배로 종목을 정리하시고요. 만약에 좀 내가 기간적인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 리스크 관리하겠다면 지금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좀 밑에서 사시는 전략도 유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전략 매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화 계속해서 상담 드렸고요. 네,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많은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용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카카오 12만 2천 20%요. 네, 12만 2천 원, 비중 20% 카카오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고요. 카카오 들고 있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유는 크게 없고요. 옆에서 46만 원 할 때에 앵런 분할해서 그때라도 사면 좀 벌 수 있다는 그런 주익을 낼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줄입니다. 그래서 황준현 대표님 전화를 전화가 아니고 일을 많이 보고 있고 이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는 게임주입니다. 게임주가 아니죠. 카카오는 가장 중요한 게 쉽게 우리 카카오 채팅 이렇게 하면서 카카오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단은 핵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카카오 택시라든지 카카오 형결제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회사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전 세계에서 지금 90조, 100조까지 가치를 받았는데 카카오가 지금 52조 정도의 시총이 되고 있고요. 이거랑 비교되는 게 네이버인데 네이버랑 카카오는 한몸입니다. 거의 주가 상승해서 볼 때는. 네이버가 6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카카오는 50조 부근에서는 크게 무릴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조 부근이라고 하면 지금 정도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카카오가 뭐에 영향을 받냐면 코스피 200인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해서 수익을 벌기 좋은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방이 한 9만 원까지는 열려있습니다. 9만 원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해서 다시 밑에서 사든지 아니면 두 가지 연락 그냥 들고 가셔서 본전에 매도하셨다가 기다리든지 두 가지 될 것 같습니다. 12만 2천 원이 안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긴 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길게 가시면 12만 2천 원까지는 간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총으로 봤을 때 60조까지는 보기 때문에 60조라고 하면 13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런데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매도하시고 다시 10만 원 안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지금 종목설략 드리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공매도를 처음 겪어보시는 것 같아요. 공매도를 처음 겪어보시는 것 같은데 공매도를 겪어보신 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면요. 항상 30% 정도 고점의 30% 정도 때 반등 나오니까요. 30% 구간 로직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관심주랑 함께 봐야 될 종목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하단 보시면 하단에 QR코드로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37c, 샵 3772죠. 황주명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또 다양한 인포레이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관심용목 A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으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방향은 정해져 있으면 결국은 가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국은 모든 주식이 다 가는 줄 아세요. 지금은 주식이 워낙 쉬웠으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긴지 좀 더 크게 와닿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휴메딕스라는 종목을 드렸었어요. 휴메딕스라는 종목을 ASIS 보시게 되면 결국은 안 간다 안 간다 해도 결국 가죠. 왜 그러냐. 휴메딕스는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평가에 대한 로직들은 항상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고 한 78.40%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 갔어요. 정말 안 갔다가 툭 하고 가죠. 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갖게 되고 원칙을 잡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SK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인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제가 유일하게 삼성, SGL, LG화가 아니면 SK이노베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했죠. 지금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절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나 좀 빠지면 볼 만한 종목 분할해서 담을 종목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종목 한 두 가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좀 주가가 다시 올라왔네요. 세우메디칼이라는 종목인데 병원 의료기기 납품업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에 제조업이 섞여야지만 주가 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카테터라든지 튜브 제조 수입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주사기 관련 주로도 좀 두학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 주사기로도 두학을 받고 있고 매수가는 5,760원 지금 좀 올라왔는데 좀 눌릴 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목표가 6,540원, 손재가 5,000원 목표가 더 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제가 방송이다 보니 적절한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종목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 DR잼이라는 종목입니다. DR잼 이것도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인데 어제 이제 오프로 내려오면서 좀 관심용으로 편입됐습니다. 자, 엑스레이 시스템 관련된 종목인데 결국은 우리가 모든 질병은 염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뭐 폐렴이라든지 이런 염증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할 수 있죠. 엑스레이 핵심 부품 경쟁력을 보호하고 있고요. 엑스선 촬영 연상 진단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력진 등을 인증을 획득했고요. 후지 필름이 2대 주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자, DR잼 같은 경우 주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현재적인 주가가 14,500원인데요. 15,200원까지도 무리수 없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2만 원, 2만 원 정도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1성 근처니까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한 1만 1,500원 정도 전자점 이탈하면 될 것 같은데 분할해서 보신다고 하면 이 종목도 크게 무리수 없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이슈 이후에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겠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겠죠. 아멘